엔진과 엔진의 즐거운 시간 엔진과 엔진의 즐거운 시간 엔진과 엔진의 즐거운 시간 엔진의 엔진의 엔진 엔진의 엔진 이번 게임은 스피드 퀴즈입니다 일본어 스피드 퀴즈입니다 어떤 게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최근 일본어 배경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진과 엔진의 엔진과 엔진이 말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잘생겼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세요 먼저 팀을 나눌게요 빨간 공은 니키 팀 파란 공은 제 팀 오케이 오케이 제발 열정의 레드 빨간색 화이팅 파란색 우아 진짜 우린 망했다 어 잠시만 게임 안하면 세명만 빨간색을 골랐어 우우우우우우우우 저희 팀은 이멘버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이 하나 둘 셋 자! 아! 아! 그럼 저희 팀도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제노! 핑크! 핑크! 자이로! 자이로? 바꿔야 돼! 한 번씩 바꿔야 돼! 빨리 빨리 빨리! 갈색! 갈색! 뭐야 이게! 미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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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 아 오케이! 아오! 아오! 파란색! 소라이로! 한색! 오케이! 소라이로? 이지로! 무지개! 어! 저거 너무.. 너무 사귄데? 아카! 아카 빨강! 크로! 검은색! 오케이! 시로! 흰색! 보라색! 보라색! 바다! 아! 보라색! 야! 뭐야 얘! 너무 사귄데? 긴이로! 긴이로! 어.. 쇠색! 흰색! 아유! 검정색! 아우! 최인! 아유! 부자! 많아! 돈 많아! 이게 이 형이 아닐까? 야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이게 무슨 색이야? 파란색! 다형 금색! 오케이! 졌어! 몇 개만 췄지?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어이! 여러분 힘내요!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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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저쪽으로 빠져! 나 이쪽으로 들어갈게! 회전으로 가죠! 회전 초밥으로 가는거라! 한근 초 가자! 다다! 우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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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가! 내루! 내루! 보다! 아니야! 형! 자! 자! 미운 거야? 에라부? 에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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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고르다 카우 카우? 아니지 사다 맞아 키우다 뭐 이거 뜻 2개 있나 보다 오하루 몰라요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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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다 와카루 알다 차별없다 미루 보다 오우 끝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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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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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반짝 아니 호시 단어 물건 물건 단어 단어 빨리 빨리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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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하나 하나 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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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파도 고기는 그거랑 비슷한 거 바다 모래 야마 산 후유 계절 겨울 약속 약속 계절 여름 도워 세잇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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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 패스 얜 기두 감사합니다 이수 이수 생각보다 이게 다 안들려서 어렵네 우린 방해할게요 여행 중 여행 중 약이 약이 가위랑 약이 아삭 밥 아니 아니 밥 아니에요 밥 아니에요 내일 오케 오벤토 오벤토 도시락 타오 얼굴 구타모스 뭐라고? 구타모스 먹으면서 먹는 것 산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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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센세이 선생님 소라 이거 타바고 달걀 토마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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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에 남아에 이름 남아에까지 남아에까지 너무 시끄럽다 옆에서 터모다치 네 50 인비 너에게 동점 정 낙 한명 황 미 단 당 정 미 흑 니키가 알려줘 니키가 알려줘 그리고 저희가 맞힐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공평성에 따라서 전 빠지겠습니다 그 한 명이 맞히면 그 팀이 이기네요 그냥 그 팀이 바로 골든 볼 오케이 바로 단판으로 오케이, 단판으로 이제 힌트 주면 안 돼요? 이름 얘기할까요? 아니, 그냥 정답으로 정답, 정답 이렇게 정답 근데 이게 참고로 발음이 한국이랑 완전 다릅니다 오케이 세, 노, 가 가 음 가 음 뭐랄까? 강가루? 아 정원 정답 형형형 강가 오 마이 갓 아니야 갱거루 오 오 오 오 네, 이렇게 해서 우승팀은 네, 니키 팀입니다 와 상품은 이제 일본 공개 우리의 도움이 때 책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이키 형님의 아, 드림이네 아, 드림이다 아, 내게 필요 없잖아 내게 필요 없잖아 내게 필요 없잖아 안 할게 와, 이 형 봐서 와, 이 형 봐 니키가 가득해놨으니까 두 개 가져가 너가 두 개 가져가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중에 한 개는 MVP 주는 거 어때요? 아,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맞추는 사람을 가져가요 오케이 개인전이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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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전이다 아, 근데 이거 제이형 밖에 모를 것 같은데 시작 지 응 이 라오 긴이로 긴이로 어, 제이 은 은 은 이건 어색했는데 맞출 사람이 없었어 어떻게 이거 가져간다고 이렇게? 네, 멤버들 네, 오늘 이렇게 일본어로 게임해보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작년에 찍었을 때보다는 더 일본이 늘었네요 일본어가 음 좀 일본어 열심히 하겠다 경각신을 느끼고 아, 일본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키 덕분에 이겼다 음 네, 서레다와 지기 노 코나니 익히마쇼오까 렛츠고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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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제왕님 제왕님 위로 가느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AK ME 작년 몇 가지 작년 15 작년 19 2020